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GTX-A 관련 어렵게 어렵게 용역비 2억을 지금 올렸습니다. 정말 고생하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임해 2동과 백현동에 위치한 GTX-A 역사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외부로 나가는 또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용역수행에 철자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